자 바로 한 번! 오 뭐야! 야 씨발 900억 있어? 야 뭐야! 야 900억 있는데 야 뭐야 레이카르트 안 팔았어? 굴리드 다시 또 나와있어 굴리드 레이카르트 큰일 나이 안 팔고 이 정도라고? 잠깐만 그럼 호날두가 우리가 2700억이지 잠깐만 오 금방 하겠네 자 호날두가 2700억이지 아 잠시만요 자 토레이스 안 올라왔지 와 미치겠네 진짜 그럼 여기서 오늘 존나 잘 떠야 됩니다 자 존나 잘 떠야 됩니다 80개 80개 자 LP부터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P부터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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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쿠르투아 자 그 다음 뭐야 부스케치 오 좋아 좋아 야 여기서 일단 잘 떠야 돼 그렇지! 자 흑인 구자철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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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르셀로 자 마르셀로 야 오늘 내가 봐 오오오오 존나 잘 뜬다 내가 봤을 때 최소 오 존나 잘 뜬다 이거 최소 내가 600억 강이다 지금 최소 600억 강이다 최소 600억 강이다 최소 600억 강 자 헤르츠 케인 심지어 자 재날르드피케 자 오늘 잘 따내려 그래야 이번주 여러분들 호날드 영입도도 하고 2000억 원을 하는 폴더 우원 및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주는이의 부스케치 프란체스코 토티 오 오 제발 제발 오 좋아!!! 오 좋아!!! 야 이게... 야 LP가 최소 4000이구만 맞죠? 오!!!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낭만가 3개 2개 1개 감사드리고요 뭐하십니까? 자 케인 자 메르테자커 뭐라고? 반응없어서 안 쏜다고? 어쩔 수 없지 그럼 아니 근데 컨텐츠 할땐 나도 반응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일단 이걸 집중해야 돼가지고 예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예 일단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대로 열차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열차 떠났습니다 자 보아탱 자 케일 야야 근데 스모티씨 존나 잘 뜨네 야 스모티씨가 존나 비싸네 자 데이로씨 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 난리 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애들도 존나 많아요 그니까 이분만 민심이 좋아졌긴 했는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아 그럼 일단 피파방사 하자 자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부러 그런 애들 악성도 존나 많아 진짜로 아니 투표만 봐도 투표만 봐도 이제 출연시키라는 얘기도 존나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어어 너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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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사 고맙습니다 어어 천연께 고맙습니다 어어 고맙습니다 자 난만하고 고맙습니다 심어줬구요 야 이거 바로 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리액션 컨텐츠 중이니까 나중에 갈게요 자 가 빨리 가봐 야 빨리 니가 잘 꺼야돼 하싸 자 이천수 오케오케 야 이거는 이거는 여기선 거의 안 떠 여기서 스타미를 스타미기 때문에 자 메이시 오케이 자 박지성 야 물타기 좀 강태 좀 해라 물타기 강태 좀 해 야 메인 야 빨리 강태 좀 해 다 잘라 다 잘라 자 이과인 야 메인 다 잘라 빨리 자 반니스 루이 자 김태영 자 이율룡 어 왜냐면 저는 원래 이렇게 했어요 컨텐츠 할때 저는 리액션 절대 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원래 자 물타기 하면 그냥 다 블랙 할게요 자 이제 좀 강력하게 좀 나가겠습니다 어우 씨 뭐 존간또 오우 씨 야 한 번에 갈래? 한 번에 갈래? 어 야 한 번에 야 이거는 한 번에 갈게 이건 한 번에 갈게요 자 이니에스타 어 자 엔토 아 아 존간또 아 제발 아 진짜 여기가 존간또 그렇지 그렇지 김유정 자 베일 베일 자자자자 야 노래 바꿔 노래 조수미로 바꿨어 자 아 씨 자 박지성 아 아 자 자 재태욱 야 야 이거 농만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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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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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야 내가 갈래 내가 형이 한 번에 갈게 형이 갈래 형이 자 자 크레이스포 보구바 오오 제발 자 코시엘리 나이스 나이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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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정성농 제발! 아 제발! 아니 어떻게 한 장이 안 뜨냐? 아니 여기서 어제 스탭 아 야야야 마빠가 여기서 얼마 떠줘야 되냐? 어? 야 마빠가! 야 마빠가 여기서 얼마 떠줘야 되냐? 어? 너무 안 뜨는데? 자 몇 시? 야 마빠가 얼마 떠줘야 돼 여기서? 여기 여기 아이디에서 얼마 떠줘야 돼? 누가 계산 해줘야 되는데? 오 씨X 존나 안 떠 진짜 응 지금부터 계산해봐 뭐 존나 안 떠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여기서 아예 유대에서는 하나도 안 떠 아 존나 안 뜨네 거의 500억 정도 떠야 된다고? 나이겠다고! 역시 레슨 애널들! 역시 기다렸단 듯이!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더 뜨자 하나만 더 뜨자 제발 자 바로 나갔다 들어오자 뜨면 뜨면 나갔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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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발 제발 자 카세미루 아 제발 형님 아 근데 카세미루가 자주 뜨면은 잘 뜨긴 했는데 씨 자 페이페 아아 나 진짜 자 카시아스 FM 오늘 안합니다 미리 말씀 드릴게요 오늘 아예 안합니다 여러분들 야 피파모자 있냐? 피파모자? 야 여기 여기 야 피파모자 있어 줘봐 빨리 줘봐 이거 쓰자마자 레전드 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씨 아니 너무 많이 뜨는거 아냐? 여기는 버려야돼 여기는 확실히 버려야되는거 맞지? 여기는 버려야돼 자 이거 좀 볼게요 자리좀 보겠습니다 자리좀 142개 자 이거 좀 팔고 가겠습니다 너 빨리 팔 수 있어? 아니요 빨리 뭐 팔아? 일단 팔아봐 아 그리고 이 곡만 출연시킨거는 왜냐면 저희가 진짜 드린 말씀이 솔직히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끝낼까 생각하다가 요새 가끔씩 출연하니까 그냥 좀 재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반응이 안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웃어넘기신 분들도 있고 그냥 솔직히 좀 웃어넘겨주셨으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냥 아 그래 그래 그냥 그렇게 좀 약간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한건데 그거가지고 막 또 출연 안시킨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럼 블랙 풀게요 일단 블랙은 왜 했냐고 하는데 그분은 블랙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는 진짜 이 곡만 이렇게 조금씩은 출연해도 된다 생각하는데 이제는 왜냐면 본방 민심도 좋아질금 좋아졌고 본방이 그러면 이제 또 이 곡가들은 어 솔직히 말하면 뭐 본방 민심 물타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 곡만이 솔직히 뭐 거의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기도 이제 리우치고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조금은 사실 좀 출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블랙 풀었어요 블랙 풀었습니다 음 진짜로 어 내가 봤을 때는 아 맞잖아 아까 7천명이 하라는데 어 맞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일단은 좀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좀 몇 번 비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꾸 이렇게 비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뭐 내가 제가 듣기 싫은건 뭐 물타기다 이렇게 하는데 어 저거는 맞는 말입니다 예 저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저거는 맞는 말입니다 아 저 새끼 어제부터 존나 열받게 하네 아이디 저 트루마 저 저 새끼 저 아이디 존나 열받게 하네 저 새끼 어 아 저 새끼도 저 팬닉이 아 저 야 너 원래 가라타야 되는거 아니냐 너 원래 팬닉 너 원래 그 내 방송 안 보지 않아 어 내가 옛날에 저 새끼 저 새끼 팬닉 봤는데 저 새끼는 이제 딱 갈아타야 될 시기인데 너 너 딴 방송 안 봐 이제 어 말 잘하네 음 자 아니 왜 이렇게 늦게 해 빨리빨리 좀 해봐 오케이 오케이 어 빨리빨리 좀 해봐 야 개학 언제 6월 1일 그러면 봄바라고 언제 하는데 어우 존나 느려 어우 한 일주일 한 일주일에서 어우 존나 느려 어우 2월 8일에서 10일 정도 2월 8일에서 10일 정도 한다고 2월 8일에서 10일 정도 한다고 어 아주 빨리 했으면 좋겠네 음 개인적으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제 이제 막 그 물타기 존나 됐잖아요 그래야 제가 이제 그 19세 걸고 딱 빡종 했잖아요 근데 딱 19세 걸어도 하는 새끼들은 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너무 급식급식 할 필요는 없어 음 그런데 그런데도 빨리 일단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일단은 일단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좀 줄어들더라도 어 몇 척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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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야 이렇게 무조건 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구나 와 미치겠다 진짜 와 이거 군대도 아니고 씨 음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방송은 야 방송은 방송으로 좀 가자 여러분들 몇몇 시청자분들 보면은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돼요 몇몇 약간 너무 이렇게 좀 감정이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우 그럼 너무 피곤해져 인생 어 여러분들 아셨죠? 예 좀 방송 방송으로 그냥 편하게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예 아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씨 자 이제 카드 계속해서 깔게요 야 맞박아 이건 왜 안 까는 거냐? 어? 어?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스네이더 네 자 존태리 오 좋다 씨발 좋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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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현영민 어어어요 오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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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road 저 我是 오 오케이 오케 오케 이 역시 One 오오 다수하네요 오오 자 BTS 가압 wiele 지범 오화 오 Americas here 오오 히힔 뭐야 오늘! 이거 뭐소 이거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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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야 너희한테 이득이야 그래 살 돈 줘야지 그렇지 역시 넥슨이야 오늘 자 베일 아 너무 기대하면 안되는데 이제 야 니가 까라 니가 가야 돼 나 이제 나는 기대하기 시작했어 너 대충 가 알았어? 못 가도 돼 대충 가 알았어? 대충 가 자 황선홍 나이스!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일대장 자자자 아니 떴으니 나갔다 야 너무 대충 가는데? 야 너무 대충 가는데? 아예 아우 너무 대충 가는데 이건? 오이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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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너무 대충 가는데? 아우 너무.. 아아 일단 일단 계속 가봐 그렇지! 자 파란 오우 오우 야 내가 깔게 내가 깔게 내가 깔게 자 뭐들이 있지 아 내가 뭐 잘 써봐 니가 뭐 잘 쓰고 니 여기 다 송을 올려 같이 가자 우와 이거δα 그냥 가 일단 까면 무조건 나갔다가 들어야되 자 빨리 같이 눌러 자 김태형 자 김태형 아 여기서 진짜 큰거 하나만 더 좋으면 좋은데 오케이 나쁘지 않아 니가 눌러 니가 눌러 왜 내가 눌러 니가 눌러 니가 눌러 니가 내 손을 눌러 그렇지 그렇지 니가 내 손을 눌러 니가 내 손을 니가 내 손을 니가 내 검지를 눌러 그렇지 자 오케이 니가 내 검지를 눌러 니가 내 검지를 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아니 모두리치마 존나 어우 삼드리치 자 디마리아 오오오 김병지형님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김병지형님 자 박지성 아우 존나 안되네 오케이 오케이 중간중간에 김남일이 그래도 괜찮으시네 자 아 너무 안뜨는데 네이씨 운aa어어어어어 오어어어에 будем 거야이씨 이거는 거의 피곤하면 들어가서 차 괜찮아 괜찮아? 니가 잘까서 얘가 월요나도 그깟 붙였잖아 얘가 붙였잖아 윤정환 2506 18개 고맙습니다 이번주 공이 올건 갈깟 생각중이니 가야되거든요 갈깟생각중이 아니라 메모좀 다 올려주세요 사랑까지 팔지마시고 자 자 여러분들 나머지 23개 한 번에 까겠습니다 가자야 이렇게 쉬었다 까면 잘 떠 근데 내가 쉬었다 안까는 이유가 시간 끈다 뭐라하니까 원래 이제 원래 핏밥이 이제 가끔 시간 끌려고 이렇게 좀 늦게 까거든요 그러면 존나 잘 떠 진짜로 봐봐 봐봐 맞지? 모른다니까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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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키두자? 오 오 이거 봐라 자 잊어보니까 레알 레알 바르시아 바르시아 레알 맨유 이거 뭐야 이천이 자 바르시아 뭔가 큰거 하나 줄 때 됐는데 자 치아우시아 김유정 뭐하나 줄 때 된거 같긴 한데 자 맨유 자 이제 안 뛰겠다 이제 안 뛰겠어 이제 안 뛰겠어 이제 안 뛰겠어 하이클래스 했어 하이클래스 이거는 끝났다 이거는 끝났어 아 한 500억 뜨려면 여기서 자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 40개 40개 남았으니까 클라이벨트 100얼마 저거 안 팔았고 여기서 40개 남았지 잘 까야 돼 그리고 그거 거기서 잘 까 158장 40개 그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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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환하고 이거 교환 맞지? 자 이거 교환하고 이거 몇장 줄려나? 다섯장 너만 준다 너만 줘 아 야 이거는 니가 까 니가 잘 까지? 네 이거는 니가 까 알았어? 하이클래스는 형이 깔라니까 휴 아 또렴 와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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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호 오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나이스 이로 오우 좋아 좋아 존나잘테 지금 존나잘뜹니다 자 나갈피료가 없을것같은데 반대쌀은 10억 14억 존나잘든다 여기서 한자만 더ança doub는데 카카카카 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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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하나만 더 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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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부금 좋다 자 노이어 야 니가까지 아니 아까 티마리아 뜨고 자 리벨이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일단 사먹받으면 좋아 아니 잘하고 있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 역시 야 너 와따 너와따 니가 다까 니가 다까 너왓어 이제 너왓어 신들녔다 너 미친놈 다시 됐어 그대로가 그대로가 오케이 크레이지 맥 무드 좋아 어 아 오케 박전무 박전무 왔어 박전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쉬어 가고 그렇지 어 아 라루슨 금가사까 아 이 호날리 사야지 오케이 우리 참자 참자 3억 이상만 뜨면 레전드야 3억 이상만 뜨면 레전드야 나가지마 나가지마 와 여기서 큰 가락도 엄청 좋은데 오케이 쉬어가 쉬어가 한 3장 쉬어갈걸 내가 봤을때 오케이 쉬어가 한 장만 더 한 장만 더 쉬어가 오케이 원래 엄청 많이 떠 원래 많이 떠 지금 많이 떠 왜냐면 슬슬 현재를 안하니까 이걸로 잘뜨게 만드는거지 하여튼 퇴가리네 개잘 도갈아가요 자 30억짜리 하나만 뜨면 좋은데 하나만 진짜 하나만 30억짜리 나이스 좋아 좋아 자 3대장 하나만 뜨자 나이스 제발 3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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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뜨자 나이스 좋아 좋아 4억짜리 맞으면 무조건 2등이다 이거는 마지막 하나 됐어 좋아 야 마법 얼마냐 350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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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주에 진짜 무조건 영입할 수 있겠다 이번주에 무조건 영입할 수 있겠다 이번주에 무조건 영입할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추천 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마지막 5장인데 어 이거 오랜만에 그거 할까요 한 번에 까고 야 이거 오랜만에 가리기 한번 갈래?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에 깔테니까 야 가자 야 이걸로 가자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그렇지 자 인공위성 인공위성 다 인공위성이지? 네 다 인공위성이고 야 이게 구십 몇이 뭐지? 일단 보고가야돼 구십일 구십일 구십일이 많아야 좋구만 네 일단 구십일이 좋아 네 외약하지 구십일 구십삼 여기까지 구십일 구십삼 여기까지가 좋구만 오케이 어 구십일 자 가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하하 하나도 없어 구십일 아니 구십일이 하나도 없어 시발 구십 두개에 오는데 구십 두개 구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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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냐 구십삼에 구십 두개 있어요 구십사 펠레 하나 있다고? 구십사? 아 그래요? 어? 구십사가? 일단 위에서부터 봐보겠습니다 아 아 저 구십사 펠레 확정이에요 펠레 확정이고 wed to 자 구십 구십사 많이 구십소벌 볼랑 캠벨 밤바스 10 워 Click 조지하나 떴다 글석 18 아 지금 아 아 야 야 이거 그래서 한 500원 좀 났겠던 것 같아요. 500억 떴다고? 0 좀 났게. 500억 중반. 그럼 한 1,700원. 그럼 1,000원 담았네. 와.. 이제 한 거의 400, 500하면 무조건 0입이다. 와.. 쉽지가 않다. 진짜 호날두 0입 봤는데 씨발 무슨 내 통장 잔고가 이렇게 흔들리냐. 와.. 뭐라고요? 호날두 0입 하려고 2,000원 쓴다고? 리얼노답이라고? 나도 씨발 모르겠다. 진짜로. 어? 아.. 아.. 아..